먹을 건 먹어야죠. 두 번째 맛볼 해장 음식.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양한 맛을 내는 칼국수입니다. 이야... 아무 칼국수라는 사람이 있나? 없지. 바지락 들어가면 바지락 칼국수, 바지락 시원한 맛. 자, 말씀드린 순간 1분 반이 남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1분 후면 우리가 들깨 칼국수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혼자 왔고요. 가족들 몰래 먹는 맛이 맛있고요. 이 순간을 위해서 모탈에서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 배고프셨을까?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 몇 초 남았죠, 이제? 지금 정확히 1분 7초 남았습니다. 기다리기 너무 힘듭니다. 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누구나 오셨어요? 원래 혼자 합니다. 아, 혼자 오셨구나. 첫 들깨 칼국수 만나게 되면 가장 하수소 뭐예요? 뭐니뭐니해도 먼저 제 입술에 한 번 닿아보고 싶습니다. 오오오오? 표정 봐ㅋ 그놈의 입술은 음식만 나이네, 음식만 나. 음식만 따로 당연히 입술이 닿지. 오, 10초 다 8, 7, 6, 5, 4, 3, 2, 1, 드세요! 뽀뽀뽀뽀뽀뽀. 말도 안 돼. 해피 유이일 줄 알았네, 해피 유이일. 우리 윤화부터 좀 해야지. 형님들,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하나 더 있잖아. 국물이 근데 딱 이 말 진짜 덜 죽이잖아. 아이고, 용암처럼 끓네. 스프야, 스프. 아, 좋네. 생선향 같은 거죠? 말 감칠맛 한 바가지네. 멸치, 아까 멸치를 넣었다 하셨으니까 그 멸치 육수가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멸치향이 상나는구나. 맞아요. 오히려 이게 약간 위도 보호해주면서 뭔가 해장하기 되게 좋겠다라는 맛 들었어요. 든든함도 있고. 근데 확실히 젤라틴이 들어가니까 꾸덕꾸덕보다는 좀 더 탱글탱글한 느낌의 국물이 있는 것 같아, 국물이. 이렇게 겉도는 느낌이 아니고 탱탱한. 다시 추천 한번 할게요. 나 아까 아팠던 것 같아. 지금 치료받는 것 같아. 땀, 땀, 땀. 필링이야? 이제 치료받는 거지. 바로 땀 나왔네. 저수건 좀 주시오. 주시오. 아, 돌리시오. 방송 많이 해가지고 지금 땀날 수밖에 없지. 라이브 방송을 했잖아, 지금. 오, 사. 예, 드세요! 아니, 무슨 해피 뉴이어인 줄 알았네, 해피 뉴이어. 핵심의 실게 미역국인데. 인형의 수다였나? 이거 입을 때 이 trailer? 거울이었는데. 어찌 이만큼이나. 저 серь 지금 8분당, 8분이 때 면이 가장 맛있다라는. 그걸 찾기까지 과정이에요. 좋은데 이거. 면도 너무 좋다, 지금. 다음부터 늦게 아니면 다른 것도 8분 하면 되나? 늦게가 들어간 음식이라 그러면 원하는 비주얼이 있고 맛있잖아. 적절합니다. 해장이라는 것이 전날 술을 마시고 첫 끼를 해장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해장 됐구나 생각했어. 이걸 먹으니까 이제야 해장이 되는구나. 해장이 한 번도 끝나는 게 아닌 거야. 오늘 하루는 쭉 해장을 해야 되는 거야. 굽힌 게 대고 계속 먹는 거야. 나는 아직 해장이 안 됐구나.